2개월 동영상 두구두구두구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 스페셜한 라이브입니다 오늘 제가 뭐 갖고 왔습니다 뭐 할 건지 한 번 여기 코멘트에서 한 번 게스해보자 오늘 뭐 하는지 근데 이거를 게스하는 거 엄청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겠습니다 이제 뺄게요 여러분 오늘 진저베드 하우스 만들 거예요 오케이? 잠시만요 어때요? 좋죠? 오늘 이거 같이 만듭시다 렛츠고 간다 아니 제가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런 거까지 만들 수 있죠?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게 이런 거 항상 캐나다라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족이랑 냄새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 여러분 헐 대박이죠? 네 먹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저는 먹지 않은데 오늘 같이 꾸몹시다 네 오늘 집 우리는 어 우리는 진저베드 만들기 했으니까 여러분이 댓글에서 뭐가 어떤 갖고 싶은 디자인이 있으면 제가 한 번 시도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집에 만나면 베이스로 베이스로 아닌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 이거 맞나? 아닌 거 같은데 여기서 넣는 거 아닌 거 같죠? 아닌가? 아 여기 이런 거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한 번 먼저 만듭시다 아 같이 하니까 재밌네 자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벌써 힘들지 않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응? 야 이거 가위 필요한 거 같은데? 가위 없는데? 아 이걸로 안 될 거 같은데? 아파 아 어떡하지? 여러분 저 가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다시 왔습니다 잠시만요 아 가위 곧 도착 예정입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무슨 집 갖고 싶나요 여러분 모델? 모델 느낌? 어때요? 어떤 집으로 갈까요? 아 여기 한 명 만드시는데 이거 우리 멤버끼리 한 명 누구 만들까요? 누구 만들까요? 한 번 추천해 볼까요? 우리 누구 만들까? 파란 집 파란 집? 파란색 있으면 한 번 해볼게요 릭키 릭키 좋아요 사실 우리 우리끼리 우리끼리 사실 우리끼리 집 먼저 사는 사람이 릭키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까? 그래서 리키를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머리가 하얀색이잖아요 리키 그리고 많잖아요 머리가 많잖아요 자 아이라인을 하고 마스케라 필요한데 보통 리키를 하고 싶어요 벌써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때요? 어때요? 리키가 수트 입을 거니까 살짝 수트 느낌으로 갈게요 아 너무 크게 자랐다 내가 그러면 이것도 자를 수 있나? 아 안되네 잠시만요 살짝 위험 오케이 이렇게 넣고 더 작아졌어요 오케이 이제 집을 만들겠습니다 인슬레이션 헤어철르 어때요? 리키는 집 밖에 있을까 아니면 안에 있을까? 어디니까 엄청 짜장하네 벌써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 안돼! 안돼! 같이 있어줘 저 사실 만드는 것들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미래에 있는 콘텐츠도 제가 부어빵을 만들 생각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나이스 빔 이거지 이게 석매투야 지훈이 형 형! 왜 와요? 집 같이 만들어요 알라이브 하고 있어? 응! 여러분 지훈이 형이 더 자겠습니다 같이 이거 만들어요 ㅅㅂ 과자요? 네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한번 리키 먹어볼래요? 나 근데 지금 재조롱 이렇게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상태가 항상 잘 생겼어요 리키 조금 발, 발을 먹어요 리키 이제 발 없습니다 맛있어 괜찮죠? 맛있는데? 리키 손도 먹을게요 제가 같이 만들어요 형! 같이 만들어요 갈래요 어머 꼴라 아니 형 댓글 읽어주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레스팅 비수리키 좋은데? 응 응 고마워 잘 만들어 네? 여기요? 응 잘 만들고 보여줘 이따 다시 올게 좋아요 맛있다 리키 먹으세요 지웅이의 한입 먹방 한입 먹방 한입 먹방 맛있다 큐빈이! 지웅이 지웅! 예 큐빈이도 소주하겠어요 여러분 눈이 아파도 얼굴이 못 나와요 멀쩡 예 디자인 디자인은 같이 할래? 손 뭐 손? 해주세요 해봐 아니 매튜야 아니 해주세요 해봐 아니 매튜기 영화 아니 이거야 목말라서 자세지층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네? 목말라서 자세지층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네? 물티슈 물 좀 안 먹을래요 네? 다들 큐빈이 보고싶을 때 매튜야 큐빈 이거랑 같이 해줘 지금 생각하니까 손으로 못 주면 안 됐었는데 이건 조그마 아니네요 어 탄이야 다사탄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야 돼 월인치시에 맛있어 맛있어 별로예요 매튜이야 어때요 여러분? 이거 텔레용이 맞는 말투거든요 고마워 매튜야 매튜야 맛있어 이게 면도크림 같은 거 써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울 건데 아니 형 생각 어때? 느낌 있지? 진짜 느낌 너무 없을 것 같아 느낌이 있는데 느낌 너무 없다 진짜 너무 많은데 뭐라고요? 느낌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없다 어떡하냐 아.. 매튜 어떡하지 진짜 느낌 너무 많다 느낌이 진짜 너무.. 어떡하지 진짜 그치? 어때요 괜찮아 괜찮지 여러분? 좋아하면 하트 눌러주세요 매튜야 갈게 기운이 간다 여러분 say bye bye 고마워 고마워 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크림이 다 맛있다 아 응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추우게 돼요 illo 으아 으아 어 클루 여러분 클루는 아닙니다 ah ् 아 맞다. 나 좀 배가 고픈데 전매추 한번 추천해주세요. 제가 한번. 치킨! 유진이 맞습니다. 치킨이라고 하는데요. 유진이가 지금 옷을 엄청 귀엽게 입었어요. 지금 잠옷이에요. 슬프가 판다고. 우리가. 우리가.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아니 내가 이거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제로즈. 제 주소 줄 테니. 여기 와주고. 도와주세요.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도 좋은데? 오늘 하우 형도 점심때 비슷한 거 안 먹어서 좀 보고 나서 당겼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밥 먹자 여러분 밥 먹자. 밥 먹자. 음ении сов성 현금이 좀 chase passes. 다르지는 사탕이 너무 많아. 비빔밥 한식 좋지 먹는 거야? 만드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만들 수 있지 이게 인생이야 오케이 괜찮죠 여러분? 슬슬 어차피 내가 먹는 거야서 다시 넣을게요 사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복 어때요? 괜찮죠? 뿡 뿡 아플렛의 하루 뿅 엄청 제가 힙스타일을 좋아해서 요새 애들 제 옷 스타일을 보고 엄청 케남 같다고 해요 다음날 다음날 또는 제가 힙스타일을 Barn 용서 나쁘지 않죠 이게 바로 섬 매트야 텍스쳐도 넣고 싶으면 사실 이렇게도 하는 건 나쁘지 않아 어때요 여러분? 제가 텍스쳐를 넣는데 이렇게 됐어요 괜찮죠?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와 진짜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애들 먹겠죠? 숙소에 놔두면 애들 먹을 거 같아요 다는 못 먹으네 난 먹고 싶다 여러분 이거 먹고 싶으면 주소는 여기서 놔둘게요 안녕하세요 한입 먹고 와주세요 저 멀티할게요 이제 질문을 물어보면 제가 한번 잘 답을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잘 만들었는데 제 실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안 만들어서 아 맞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레고도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템 레고인데 레고도 오랜만에 만들어서 너무 좋았고 아주 쑥스러워서 귀엽게 이런 것들 다 넣어야 되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보면 괜찮죠? 오예 레고 보여줘 밑에 있어요 레고 지금 밑에 있어요 저랑 같이요 있지만 지금 어 나중에 라이브 또 할게요 I love you met you 이렇게 기빈이 또 왔어요 유진이 간지러운 피가 왔어요 응? I love you met you 사랑해 사랑해 여기도 집 여기 일어났어요 그 핸들 오 어떻게 가나? 응? 안돼 오케이 여기까지 집을 만들고 같이 얘기합시다 뒤에서 뒤의 소리가 리키하고 귀빈입니다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안돼 말바지 아니 저 귀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옷 봐봐요 옷도 보고 응? 흠 먹고 싶지? 내꺼야 흠 소음이 다 흘렸네 내꺼야 다 테이스트 맛있어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있.. 맛있고 이제 이거 먹고 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저희도 곧 이제 시상식도 가니까 제가 몸을 멋있는 매티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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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음식 먹을까? 좀 닭가슴살 매티 이제 비니 벗어줘 여러분 비니 벗어주면 저 지금 계란말이 지금 생길 거예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벗어주면 여러분이 저 저한테도 뭐 해줘야 돼요 어떻게 뭐 해줘 내가 애교를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 서로 영상 못하니까 아니면 댓글에서 사랑해요 애교로 하면 한번 이거 벗어볼게요 사랑해요 너무 없는데 어 하나 있다 사랑해요 어? 하나 더 있다 사랑해요 더 있으면 할게 와 회사가 이거 좋아할까? 내가 이런 거 한 거 알았어 해볼게 계란말이 매티 보여준다 계란말이 매튜 와 이거 진짜 모르겠네 와 계란말이 좀 생긴 이거 아니야 와 여러분 와 이건 다시 이거야 되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로 할게요 비니로 아 진짜 여러분 저 여러분 사랑하니까 응? 다 해준다 다 봐준다 잠시만요 제가 멤버들 갖고 오고 이거를 한번 테스트 테스트 한번 부탁할게요 기다려봐 어 여러분 어 다들 없어졌어요 정만이 있습니다 정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질문을 조금만 더 답을 하고 이제 슬슬 답 시키고 뭐 제가 할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짠 세 개 더 받을게요 세 개 더 받을게요 멤버들 오는 거 아니였어 멤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불아트 불아트 네 네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음 응 여러분 제가 모든 이처림을 좋아해요 저는 이처림의 아이템을 좋아해요 근데 내 favorite 그런가 프로티넌 이처림을 좋아해요 이름을 잘 모르지요 근데 제가 많이 먹어요 이건 좋아 음 음 음 피스태이오, 저는 피스태이오 좋아해요 맨 조금 여러분 제가 이제 드디어 비누만 안 쓰고 얼굴 이렇게 스킨케어 루틴 이제 비누만 안 쓰고 제가 이제 우리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어떤... 뭐죠? 스킨케어 루틴 받았는데 오...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에 애쓰고 있는데 이제 많이 해요 뭐 essential oils, 크림하고 뭐 다른 것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야 맞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 얼굴이 덜 건조하더라고 그리고 더 추후적인 거 여러분 진짜 몸 잘 챙겨주고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음... 좋은 시간만 보내요 누구야? 오늘의거든요 여기 들어가요 halfway 괜찮아요 안아도 돼요 여러분 한빈이 형이 뒷자進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테스트 테스트 해주세요 이거 조금 먹고 여러분 안녕 제가 방금 뭘 하다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맛 봐도 돼?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먹는 거예요 아닌 거 같은데 먹는 거예요 벅치지 마! 진짜? 네. 10점에서 뭐를 줄까요? 많이 주고 싶은데 10점 줄게, 10점. 10점 줄까요? 10점 줄게! 사실 내가 만 내지 않았는데 그냥 만드기만 했어요. 포장만 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커피 맛 나가지고 되게 좋아. 커피 맛? 커피 맛 아니에요? 그 요만한 헐. 아니요? 대흥! 이거 과자만나. 그냥 과자. 좋은데? 응. 여러분, 저도 이제 슬슬 가겠습니다. 쉽게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맛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프로스팅. 프로틴? 응. 단백질? 프로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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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팅이랄까.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응. 당뇨일 것 같은데? 응. 이거 안 주고. 맛있어? 응. 오! 예야, 예야. 이거 한번? 네? 어때? 맛있어요. 엄청 달아요. 맛있는데? 저희도 같이 갈게요. 여러분, 밥 잘 챙겨먹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안녕.